나 롤 진짜 오랜만인데? 요즘에 서폰 뭐가 좋습니까? 뮤뮤 아직도 뮤뮤야? 뮤뮤 밴 불치 5핀? 나 어차피 불치 안하잖아 아 불치해도 돼 불치하면 내가 넣으면 돼 불치 밴할까? 안돼 제라스 제라스가 더 짜증나 어 어딨어 제라스 아 제라스 했구나 딜러 챔티 블리츠 암호무네? 암호무 내려왔네? 너프됐나? 암호 그럼 블리츠랑 같이 OP가 돼야지 옛날에 암호무는 OP라고 떴어요 암호 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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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잔나가 여기있고 상대 원딜이 여기있고 내가 여기서 원딜을 물면 잔나가 회오리로 여기 지나가는건 못막아주잖아 그치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건 말이 안 되지 개 패야겠다 찼나 불굴의 의지? 박스 잔나 밀어내기 뭐 별로 없는데 과잉성장으로 가자 잔나가 딱홍으로 겁나 팰 것 같은 불길한 애가? 아 근데 내가 아펠리오스 키를 뭔지 몰라 아직도 그 총 바꾸는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어느 때 강하고 어느 때 약한지 몰라 하는 사람도 모른대 그건 왜 함? 하는 사람도 모르는데 왜 함? 삼국제암스 개 처맞고 롤로티네?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택폭 금지? 무슨 소리로 하는건지 샤코라서 인베는 안올것 같죠? 누가봐도 나 애기문묵 나 도착이문묵 샤코 어? 우리 쫌 약간 조합이 내가 이니쉴을 좀 잘해야 되는데 근데 왜 이렇게 나와있는거야 항상 이유가 뭐에요? 털 쓰면 안 돼? 때리려고 할 때 평평시킨 거 봤어요? 저주거리기 흐흫 아싸 왓팍 겨우 흐흐 흐응 으흐 으흠 응 으흠 져 으흠 어흥 흠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죠? 좀 앞으로 온다 샤쿠 왔나? 우리 정글 근처니까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근데 샤코가 올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있어도 될까? 신나가 훨씬 거리는게 물어 달라고 하는거 같지 이렇게 하는거에요 안정적으로 너무 앞에 있는데 아들 안받고 보호하시네 헐 원소류 차코비드 차코비드 아래로 간다 올라갔다 아래로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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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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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가서 봤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치우고 올게. 해피우고 올게. 해외. 해외. 흐흐 ㄷㄷ ㄷㄷ 너무 케이틀빈 오니까 케이틀빈 오고 갈걸 땀불조킥 갈까요? 벌레 안되 벌레 안되 벌레 안되네 사르르 녹아버렸네 사르르 녹아버렸네 사르르 녹아버레레 쟤서 너무 깊숙이 갔어 걔가 피에고가 너무 깊이 갔어 나랑 놀자 이때부터 여기가 많이 아 쟤 채워야겠다 어? 뭐야 이거 천 넘었는디? 넘었는디? 어 샤워다 나이씨 나 들어가면 안되는데 밀어줬어 공 뺐어? 비해 봐 오케이 지금 가자 아 자 철멸할 필요 없었는데 깔게 철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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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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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었어 필레드가 안 죽어 케이틀린은 뭘로 죽었지? 샤코가 뒤에서 암살했나? 패시브 다시 태어나는 거에요 마렛 때리는 거 그래서 막 열심히 싸우면 다시 말타요 근데 스킬이 불어요 피오라는 합류 안 하는 게 좋아 동작은 깜짝이야 짠 깜짝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얘가 너무 깊이 들어가. 얘가. 그러니까 샤코랑 만나면은 여기서 아까 샤코하고 있었거든? 근데...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채팅하면서...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거친 신경쓰지마. 거친 신경쓰지마.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이 당했습니다. 아군 채팅시 K-4 1위 띠띠띠띠띠띠 띠띠띠띠띠 저 용쪽에 다있을거란 말이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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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매자일 뿐이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되겠다. 스윙 갑니다. 서포트. 최근에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야. 아니야. 스윙이 블라디한테 센가보지? 일단 배낙게 아 이거 막을게요 우리 팀원들도 지켜줘야 되니까 원딜 서폭? 5픽이에요 5픽 파이크 어? 암흐무 카운터 파이크인데 핑크 도자기 핑크 도자기 여기 조합 봐 바루스, 케인, 블라디, 직스, 파이크 여기 랭카, 그레이브지, 아칼리, 카이사, 암흐무 핵전쟁이다 핵전쟁 탱이 없어 탱이 자고 이는 어제 이렇게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미니언 생성까지 30초 남았습니다. 버스트 블러드 원딜이 먹었네? 바르스 참네? 미니언들이 상성되었습니다. 내가 어시 먹으면 다른 애들 너나 더 먹지 어시 나 한명만 있어야 돼 어시 나 한명만 있어야 돼 어서 왔어 칼? 어서 왔어 칼? 들어와 들어와 우와 리허설 비카드림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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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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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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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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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받겠지? 갔나? 안녕. 어? 카이사는 날아가서 죽었지? 우리는 카이사가 거의 먹어가지고 반절 이상 먹었어. 카이사 그부. 어? 어? 으 으 으 으 으 희인 아군이 당했습니다 이상해진다? 제압되었습니다 제압을 칼샷 잘하는구만 뺀다 같이 붕괴셨네 칼샷 잘하는구만 쟤가 킬 먹어서 그랬네 안돼 조졌다 아니 꽁승 아니었나요? 아니 꽁승 아니었나요? 아 대박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아 바루스 AP에요? 어 그러네 다 AP잖아 피읍 방지만 사고 AP템 갈까? 나 바루스가 평택 쳐가지 모르는데 그래? 이거 팔고 다 새로 샀까? 아하 이거 붕대를 맞췄어야 했는데 오케이 그럼 이거 빼? 근데 또 얘가 때렸는데? 내가 케인만 어차피 지키니까 요거 하지 말까? 쏠랄이 없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하구에?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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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0 ㄷㄷ ㄷㄷ 흐흐흐 흐흐흐 AP가 단대? 김행은 AD밖에 없는데? 그부가 아래로 가서 그래 이게 봐봐 그 착한 벗고 바로 올라와야지 엎드려야 돼 엎드려야 돼 왜..왜 얼쩡거리는거야? 쟤는? 오리 어디 가는거야? 어우 진드가 엄청 안맞아 오오오 Cevki 잘하는데, 김앤가라고? 여기까지 봤는데? 마무리 아.. 물면 안 됐네? 빨리 들어갔네? 아고는 없었는데 아 요거는 물만 했는데 우리 세명 있어서 물만 했는데 여기서 치고 도망갔잖아 더이상 가면 안 돼 그치? 여기까지 갔는데 여기서 점프하면은 그만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할만 했어 세명 있어가지고 왜냐면 칵 물면 한명 죽이고 있어 터뜨리빙 터뜨리빙 왜 저러는거야? 왜 저러는거야? 으흐흐흫 으흫 여기 들어가면 안되나? 이거 내가 해서 맞추면 카이사 들어오고 아닌가? 불라디를 물어야되나? 좀 잘못한거 같다 어휴 발업먹는거같은데? 아니요 발업먹는거 같은데? 나 앞에 안 들어갔어 조졌다 그래 나한테 안 들어갔어 날치기 왜 치감 안가냐고요? 씨발 치 말래메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억제기가 곧 재생성됩니다. 꽁슨? 꽁슨인 줄 알았는데 탱커가 왜 가냐고? 암호모가 불어서 공격하면 치감 걸리죠. 탱커는 치감 가는거 아니? 비슷하게 iph2 아주 암호모가 iin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게 왜 휘둘리냐면 치감안감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치감이 중요한게 아니야. 모든 항목에 치감을 미쳤다 보감? 게임 할 줄 알음? 이렇게 너무 강력하게 말하니까 모든 부분에 치감을, 치감은 얘에요. 기맹, 뭐, AP, 방템 뭐 다 갈려. 그러니까 근데 그거를 굉장히 정답처럼 말하니까 자꾸 팔랑거리게 되네. 질리안. 뭐뭐 있는데 안할 이유는 없잖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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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CC가 이렇게 되면 이거 가는게 맞아요? 불그레그지? 얘 기절. 얘 딱딱딱딱. 없는데. 없는데? 근데 얘가 기절시키고 얘가 바로 앞에서 덧갈면. 좀 짜증날 것 같기도 하고. 친구들. And then then we're over here. 음. 윤서 어디서 본거 같은데? 윤서? 아, 전부 다 아칼리야? 아, 그래? 픽업 아티스트도 어디서 봤는데? 픽업 아티스트 누구지?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픽업 아티스트? 괜찮습니다. 됐어 돌아가 돌아가 급할수록 돌아가 란마스가 시작 시선 끄는 동안 전멸까지 빠짐 란마스 저거부터 먹어 벌레? 벌레 먹봐 안옵니다 먹는다 아 나 보호막 안했네 안 무모하느라 훅 2를 찍었네 아 나 보호막 안했네 안 무모하느라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적을 처치했습니다. 저쪽 삼렛 소고기 호오오오 씨 조졌다 조졌네 조졌네 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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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내 돌 못해. 아군이 다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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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따이브 각을 알잖아 사미라가 보자마자 들어가야 되는데 핑 보고 들어가니까 내가 이제 조금 피지컬의 영역으로 되는거야 이제 잘해야지 이겨내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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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이상 안 돼 1 2 전에 1 배고픔 1 2 2 2 2 2 3 4 5 5 6 5 5 5 5 5 5 나마스 트와트 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려주네. 마이가 바텀 왔어. 마이 바텀. 람마스터. 왜 적을 막을 수 없어? 우리가 여기 있었는데. 내가 못 맞췄어. 당장. 마이 바텀. 바텀. 가이. 바텀.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일단 자신의 아씨 바로 썼어 란머스랑 같이 다니는 것도 방법임 라인 밀어주고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리 란머스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란머스랑 같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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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험은 하나. 범은 하나. 자, 한둠 잡았어요.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잘 안 풀릴 때 안 하는 것도 용기입니다.